안녕하세요. 시의 별가르뜨 시의입니다. 우리 별안님들 오늘 영상은 강의 영상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그림은 제가 작년 4월 말쯤에 출시한 점성 관련 카드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점성학적인 상징을 담은 카드를 출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다가 작년에 발동이 걸려서 무다다다 안 들어가지고 제작을 해서 출시를 했는데 출시한 이후에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씩 강의를 좀 하고 소개도 좀 드릴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필 미루다가 이제 거의 1년이 훌쩍 넘어간 이 시점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이 카드 관련 강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카드 활용에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기본적인 점성학에 대한 정말 기초, 아주아주 기초적인 내용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 카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인이 12장, 그리고 하우스 12장, 그리고 행성 10장, 그 다음에 원소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38장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점성학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요소들로 만들어진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성학 차트를 보면은 사인이 있고 하우스가 있고 행성이 있어요. 원소는 이런 행성과 사인들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베이스가 되는 근본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원소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죠. 사실은 이런 점성학을 구성하는 요새는 이거 외에도 에스펙트도 있고 그리고 디그니티도 있고 많습니다. 섹트도 있고 모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될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요소들, 베이직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점성학의 기본과 기초를 다지기에 좋은 그런 내용들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원소 카드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점성학에서는 이 부룩 공기물이 세상을 구성하는 원료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성하고 만드는 하나의 진료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이 내원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사람이 건조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이런 식의 관점들이 바로 원소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너무 저런 불의 에너지가 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이런 불의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니까 열심히 몸에 열을 내야 된다. 햇빛을 많이 쐬야 된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원소적인 관점입니다. 동양에서는 이와 비슷한 게 음양호행이 있는데 서양에서는 사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도 하나 더 있기는 해요. 이제 에테르라고 해서 그런 천상의 물질로 봤습니다. 그거는 별들을 구성하는 물질로 봤기 때문에 물질계의 것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점성학은 굉장히 사실 고전에서 중세아랍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르네상스 그리고 현대 심리점성술까지 이렇게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 근간에 사실 점성학은 인간의 기륭화복을 보는 그리고 미래의 사건 예측을 하는 용도로 사용된 그런 학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현실적이고 그리고 인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에테르라는 천상계의 물질이 여기에 낄 수가 없죠. 낄 수가 없다기보다는 여기서 다뤄질 만한 것이 아니죠. 좀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네 개의 부륵 공기물이 인간과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 물질이다. 이렇게 봤고 이런 네 가지 원소를 통해서 행성도 설명이 되고 사인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원소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원소 같은 경우는 보통 타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아실 거예요. 그쵸? 지수, 화, 풍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지는 펜타클이죠. 그쵸? 그리고 수는 컵이고 화는 완즈이고 풍은 소드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점성학에서는 그 순서를 부륵 공기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서를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좋아요. 부륵 공기물로.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 차트를 좀 봐보면 지금 조디악 순서대로 그러니까 싸인 순서대로 양자리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조디악 방향을 흐릅니다. 양, 황소,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전갈, 사수, 염소, 물병, 물고기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원소 배정은 양자리서부터 불, 흙, 그 다음에 공기, 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계속 도는 거예요. 불, 흙, 공기, 물 불, 흙, 공기, 물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순서 자체를 점성학을 하시려면 불흙 공기물 이 순서대로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원소 카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이 카드에서 원소 카드 같은 경우는 특히 뭘 보여주냐면은 내가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욕구, 그 다음에 이유, 동기, 배경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무엇에 위해서 내가 이걸 움직이게 되었는가 나에게 어떤 욕망이 있는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이 좀 원소를 통해서 잘 드러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선 첫 시작이 불원소이기 때문에 불원소 카드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불원소 카드를 보면은 불의 원형 그 자체 그대로 굉장히 뻘겋고 막 에너지가 위로 치솟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의 제목은 파워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 자체가 위로 솟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힘과 관련이 있고 여기에 써있는 이 키워드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불원소가 하고자 하는 욕구, 동기 이런 것들은 뭐다? 힘을 추구하는 거다, 권력, 지향적이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불원소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을 살펴보면은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 성취를 이루려고 하고 힘, 권력, 열정, 추진력, 행동력 그 다음에 불이기 때문에 뭔가 번쩍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 눈에 띄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창조하고자 하는 거고 1등 하겠다.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겠죠. 그리고 명예를 얻겠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모습, 결단력, 그리고 우두머리가 되겠다. 그 다음에 저기도 있겠죠. 뭔가 시작한다, 출발한다. 이게 뭔가 딱 솟구치잖아요. 스타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출발의 의미가 있고요. 이거 한번 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 발산하겠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고 용기이고 그리고 그 불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태양이기도 하고 조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은 뭔가 번쩍하는 거죠. 그래서 번뜩이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뭔가 우리가 이렇게 와 감명받았다, 감동받았다, 오 멋있어 이런 것들이 불이에요. 그리고 흥분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르면 너무 심해지면 파괴적이 되겠죠. 그리고 좀 되게 나 멋있지, 나 멋지지 이런 허세나 과장, 그 다음에 이기심 이런 것들이 이런 불원소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을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불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거는 굉장히 뭔가 팡 하고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격렬한 움직임이 되고요. 그리고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활동적으로 우리가 뭔가 확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팍 하고 행동력이 생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로 치솟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위로 향한 그런 상승욕구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원소 카드가 나올 때는 굉장히 변화가 어떻겠습니까? 변화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아주 빠르겠죠. 그래서 아주 빨리 움직이는 에너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속도가 어떻게 될까를 봤을 때 불원소가 나오면 빠르게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단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은 빨리 하는데 끝이 마무리가 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거 있죠. 100미터 달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앗! 하고 확 하고 스퍼트를 확 내서 달렸는데 이제 그 속도로 끝까지 가기는 힘들잖아요. 이런 게 불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고 성장을 위한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은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뭔가 번쩍? 이렇게 어떤 깨달음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극적으로 보여지는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나 생각을 해보고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상황을 살펴보는 그런 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불원소에는 거짓이 끼면 될까요? 속임수 같은 것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은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남을 속였다. 이러면 그런 게 다 드러나고 보여주고 들키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땐 정직하게 해야 되겠죠. 솔직해져야 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올 때는 너무 솔직하게 있는 대로 다 대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카드가 나오면 남들을 리드하려고 할까요?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려고 할까요? 리드하려고 하겠죠. 앞장서서 가고 좀 우두머리 행세를 하는 좀 안 좋게 되면은 과해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자부심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이에서 좀 잘 선을 타야 되겠죠. 이게 과하면은 불이 너무 과하면은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가기가 힘들죠. 아 뜨거워 저 옆에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저기에 데일까봐 뜨거워서 피하게 되죠. 남들이 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원소는 그런 번뜩인 아이디어라고 했으니까 직감력 같은 것도 좋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모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창조적이고 열정, 열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때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불원소가 너무 과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불이 너무 세게 내리죠. 그러면은 물이 메마르죠. 그래서 쩍쩍 갈라지게 되죠. 너무 극도로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공감을 잘 못해주고 그리고 감정이 너무 결여됨으로 해서 파괴적인 현상이 벌어져요. 남들에 대해서 그런 배려심이라든지 함께 어울리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질 수 있고 좀 잔인해질 수 있기도 합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건 당연하지. 이런 식의 그런 태도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성학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자연에서는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너무 과해지는 거, 너무 부족해지는 거 이로 인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 항상 모든 기운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불원소도 적당할 때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들이 발현이 될 것이고 너무 과해지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카드 이미지 보시면은 발견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양의 그림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사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수도 있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요? 이런 불사인들이 바로 양, 사자, 사수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차트 좀 다시 봐볼까요? 차트를 다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양자리, 그렇죠? 얘가 양, 그리고 얘가 사자, 그리고 얘가 사수입니다. 친절하게 모두 빨간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그렇죠?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가 양자리 0도고요. 여기는 사자자리 0도입니다. 여기는 사수자리 0도예요. 여기를 이으면은 어떻게 될까? 여기 0도와 여기 0도 그리고 사수 0도 그리고 여기 0도 이렇게 이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세 별자리를 0도를 기준으로 이으면은 정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점성학에서는 이거를 트리플리시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한 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인들은 이런 다 불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양자리가 상승이다 또는 사자다, 사수다 이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불원소적인 속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불원소 말고도 나머지 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흑원소도 한번 봐볼까요? 황소 0도, 그 다음에 처녀 0도, 그리고 처녀 0도, 그 다음에 염소 0도, 다시 황소 0도. 이렇게 금 어떻게 됩니까? 또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공기사인 이어 볼까요? 쌍둥이 0도, 선칭 0도, 그리고 물병 0도, 다시 쌍둥이 0도. 이렇게 이으면은 또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번엔 물원소 한번 이어 볼까요? 물원소인 개자리 0도, 그 다음에 정갈 0도, 그 다음에 물고기 0도. 이렇게 이으면, 그렇죠? 또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같은 원소로 묶인 사인들을 이으면은 정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트리플리시티로 엮였다. 트리플리시티라는 거는 같은 원소로 엮였기 때문에 이 같은 원소로 묶인 사인들은 서로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유사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불원소의 특징 하나를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불원소의 특징은 뜨겁고 건조합니다. 모든 원소마다 성질이 있어요. 불원소는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뜨거우니까 어떻습니까? 막 움직임이 빠른 거예요. 그리고 건조하기 때문에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성으로 치면은 나중에 이제 행성도 배울 건데 뜨겁고 건조한 행성들이 태양이랑 화성의 행성들이 뜨겁고 건조해요. 이런 되게 남성적이고 불적인 속성 되게 잘 어울리죠? 붉게 타오르는.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는 적당히 온건하게 그냥 중용의 그런 뜨거움과 건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약간 태양 같은 경우는 조금 무미건조함이 있어요. 이 태양을 되게 막 길성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데 태양은 사실 약간 감정이 없음 상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라는 게 누구한테는 빛을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감정이 없다라는 것과도 유사해요. 그래서 태양은 적당히 뜨겁고 적당히 건조한 그런 중용의 그런 별이고 화성 같은 경우는 극도로 뜨겁고 극도로 건조합니다. 그래서 얘는 막 쩍쩍 갈라지는 시뻘건 그런 불구덩이 같은 그런 행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렇기 때문에 흉성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행성 배울 때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원래 오늘 원소 4장을 다 나가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흑원소까지 두 장 정도 나가보도록 하죠. 흑원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원소의 카드 제목을 보면은 서브스텐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서브스텐스는 바로 물질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 카드 이미지도 보면은 배경이 완전히 건조한 흙과 돌, 메마른 듯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정육면체에 이렇게 되게 딱딱하게 각진 모습으로 도형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안에 어떻습니까? 별자리들이 황소 있고 그 다음에 처녀 있고 염소자리가 있죠. 그래서 요새 사인의 영도를 이으면 정삼각형이 나오는 흑의 트리플리시티를 이루는 그런 원소들이에요. 흑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속성은 얘가 차갑고 건조합니다. 흙을 만져보면 아는데 흙을 만졌을 때 따뜻하진 않잖아요. 차갑고 그 다음에 건조하다는 것은 분리되는 속성이죠. 얘네가 모래 알갱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뚝뚝뚝 다 떨어져 있어요. 뜨거운 것 같은 경우들은 뜨거우면은 막 움직임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뜨거울 때는 와악 하고 뭔가 행동력을 한다고 하면 차가울 때 추울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행동이 많이 굼떠지죠. 움직임을 잘 안 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런 속성들이 이런 흑원소에 쌓인 들한테도 있고 그리고 흑원소의 속성을 가진 행성들한테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흙의 성질이라는 것 자체가 고정되어 있으려고 하고 가만히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의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얘는 안정을 원합니다. 얘의 욕구는 안정이에요. 그리고 물질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 같은 것들을 추구해요. 그리고 틀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 그런 정형화된 것들 그리고 조직화 그 다음에 고집도 강해요. 이렇게 돼야 해. 이 사각틀 안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책임감도 강합니다. 그리고 되게 아주 현실적이에요. 제가 이 흙에 대해서 말할 때 늘 드는 예시가 있는데 흙의 모토는 이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래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실속을 따져요. 그리고 아주 안정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게 건조하게 얘가 하나씩 달갱이로 나눠져 있는 게 흙이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입니다. 세부적이고 그 다음에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계획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흙원소가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속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음. 그 다음에 절제. 참는 거 이런 것들. 왜냐하면 안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극에 달해서 문제가 되면 이기적이고 왜냐하면 너무 물질만 따지니까 그런 공감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죠. 욕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좀 냉정해져요. 이런 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흙은 보시다시피 흙 그 자체고 부동산, 땅 이런 거 땅에서 나는 자원, 광물 그리고 정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사물 이런 것들 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흙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차갑고 건조한 것들 그러니까 건조한 것은 서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화 시키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 책상에 선 긋듯이 여기 넘어오지 마. 이런 게 이제 이런 흑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별하는 겁니다. 너와 나를 구별하는 거. 어떤 선을 긋는 거. 틀을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한 번 그 틀이 정해지면 그 틀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아주 현실적이고 냉철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직사각형 이런 정육면체 이런 어떤 고체라고 할 수 있죠. 되게 각지고 딱딱하고 좀 재미없는 거 이런 것들이 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흑카드가 나올 때는 현실적인 거를 다루라는 얘기고 나는 땅에 고정되어 있는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직을 할까요? 뭐 이런 거에서 흑카드 나오면 이직해야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딱 버티고 있어라. 고정되어 있어라. 고정되어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실 파악해라.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흙은 실용적이고 되게 지혜도 있는 그런 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뭐를 해야 우리 삶이 실질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너가 좀 파악을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물질이라는 게 안 중요하지 않잖아요. 물질 없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엄청 돈이 수십억 수백억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 만큼의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런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현실에 발을 딱 디뎌라. 열심히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점으로 나오면 뭐가 문제일까요? 넌 너무 냉정해. 너무 딱딱해. 만약에 연애에서 나왔으면 서로 간에 감정 교류도 잘 안 되고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계산적인 관계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오면 만약에 되게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이 주변에 나타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흑원소 카드는 내 삶의 어떤 기초, 블럭, 돌, 이런 거 집 지을 때 기반을 닦는 것들이 이런 흑원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 거를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막 사면서 사재기 한다거나 남들에게 안 뺏기려고 아등바등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고 왜 뺏기지 않으려고 주먹을 꼭 쥐고 있고 이런 경우 있죠. 긴장하고 이런 것들도 이런 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문제점으로 나오면은 이럴 때는 좀 몸을 풀고 여유를 찾고 긴장을 풀 그런 때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는 인내심을 좀 가져라. 내가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은 뭔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원소카드 같은 경우는 활용하시는 팁을 좀 드리면 이거를 다 섞어서 뽑기도 하지만 조언의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나의 지금 욕구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또는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욕구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에 기반을 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흑의 원소의 트리플리시티를 이루는 이 처녀, 황소, 염소 이 세 사인들은 이런 흑의 기질을 다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황소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는 사인이고 처녀는 굉장히 분석적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냉정합니다. 그리고 되게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조직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는 아주 현실적이죠. 그리고 물질적입니다. 그래서 꼭 자원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남기려고 하는 속성이 아주 강합니다. 손해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염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특징들이 이런 흑원소에 기반해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영상 하나에 되도록이면 2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 좀 길어진 것 같네요. 다음에 또 다음 원소 두 개 같이 또 나가도록 하죠. 앞으로 이렇게 강의 영상 올릴 테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 요새 날이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날 더운데 물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올 여름 비 많이 온다는데 비 피해 없게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강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